속보입니다. 5호 태풍 송다가 경로를 급변경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북상하려던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급우회전하여 한국 서쪽 서해바다 쪽으로 북상하면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30일 12시 기준 일본 가거시마 서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km의 이송 이동속도로 서북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5호 태풍 송다는 오늘 30일 저녁 9시에 중국 상하이동쪽 약 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31일 오전 9시에는 중국 상하이북동쪽 약 20km 부근 해상 31일 저녁 9시에는 중국 산동반도 칭다오 동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 8월 1일 다음달 오전 9시에는 중국 칭다오 동쪽 약 29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보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제5호 태풍 송다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강의 이름입니다. 한편 제5호 태풍 송다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열대요란 95W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6호 태풍 트라세가 될 95W 열대요란은 현재 동경 130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kt입니다. 현재 필리핀 루선섬 먼 동북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95W 열대요란에 대하여 LOW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상청의 일기도를 보면 95W 열대요란에 대하여 중심기압 12헥토파스칼의 열대저압부 TD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